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몇 대 몇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된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주행 중인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이런 거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황색 신호의 교체류에 통과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 등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 신호 등 녹색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예요. 이거는 답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누가 봐도 좀 답이 딱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보행자는 0, 황색의 교체류에 진입한 차량이 100으로 나와 있는데 당연한 거죠. 변호사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보행자는 녹색의 횡단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녹색 상태에서 자동차를 충격을 했죠. 반면에 자동차는 황색의 교차로로 진입을 한 상황이죠. 먼저 황색의 교차로를 진입하면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황색 신호 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황색 신호 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편 보행자에 대해서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 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등도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위반하고 영락 없는 100대 0의 과실비율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0대 0의 과실비율이다. 좀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번에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아 적색 신호에 통과했습니다. 보행자 신호 등 녹색 신호의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 신호 등 녹색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것도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0, 적색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으로 나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금 전 사례와 다르게 차량의 신호 등이 황색 신호 등이 아니라 적색 신호 등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마찬가지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도 위반했고 그리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도 위반했기 때문에 영락없는 100대 0의 과실인데요. 인상적인 것은 똑같은 사안에서 다른 법원도 판결례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가령 주간의 교차로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서 직진하던 와중에 전방주시 의무를 해퇴한 과실이 있었고 횡단보도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역시나 판례도 똑같이 100대 0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좀 명확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영상 다음 영상 보면서 또 말씀 나눠보죠. 이번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한 사량이 여전히 보행자 신호 등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 신호 등이 적색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도 모두 지금 적색 신호에 건너던 상황인 거죠. 이 경우 양측 다 적색 신호일 때 움직였거든요. 두 분 다 잘못한 점이 분명한데 과실 비율이 보행자가 40,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60으로 나왔어요. 40대 60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그야말로 참 난장판이죠.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상황.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적색 신호 등이 위반을 하고 차량도 적색 신호 등이 위반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건데 통상적으로 서로 쌍방 과실이니까 서로 위반했으니까 50대 50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것이 출발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도로에서는 누가 약자다? 보행자가 교통 약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50대 50에서 과실 비율을 조금만 더 조정을 해서 보행자, 교통 약자인 보행자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40으로 그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60으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실 비율 몇 대 몇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례 함께 보시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 등 녹색 전멸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 신호 등 적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녹색 전멸 신호의 길을 건너다가 적색 신호로 바꾼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호기 건너다 보면 깜빡깜빡할 때 건너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바꿔버린 경우 적색 신호로 바뀌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과실 비율 나온 걸 살펴보면 녹색 전멸의 길을 건너던 보행자의 과실을 20으로 봤고요. 적색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봤어요. 이 이유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였죠. 그런데 보행자는 처음에 횡단을 개시할 당시는 녹색 깜빡깜빡하고 있는 녹색 신호 등이 없고 그러다가 충돌 당시에는 적색 신호 등이 인사한이었습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보행자는 아무런 신호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20% 그리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찬가지 사안에서 즉 보행자가 보행을 개시할 때에는 녹색이었으나 사고가 날 때는 적색인 사안에서 20대 80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보행자 20, 차량 80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똑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보행자 30, 차량 70으로 보는 사안도 있어서 이것은 서로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겠죠. 교통법규를 지킨다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고의 비율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